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들어왔는데 프로필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키네마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가 배경이죠.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입체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네마스로 가겠습니다. 키네마스로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겠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은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1대1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을 동영상으로 할 때는 1대1로 합니다. 1대1 터치합니다. 그리고서 미디어실에서 사진을 먼저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 그렇겠죠. 저는 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인데 이것을 터치해서 가운데 정위치에 딱 위치시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크롭으로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사진이 지금 화면에 보면 가운데 안 와 있죠. 여기에서 이 꼴을 있죠. 이 꼴을 터치해서 움직이지 않게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렇게 핀치로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화면에 가운데 딱 오게 합니다. 이걸 조절해서 정확하게 딱 가운데 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데 카톡의 프로필은 동영상을 할 때는 6초를 넘으면 안됩니다. 현재 이게 6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한 1.1초 조금 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딴 색 배경에서 저는 이 색깔을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길이를 여기에 딱 맞춰놓고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레이어에서 텍스트에서 미리 준비한 글자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유튜브 강좌 이렇게 저는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넣으면 되겠죠. 이것을 조금이렇게 크게 하고 색깔을 글자의 색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꾸고 서체도 조금 굵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체를 빙그레트 볼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조금 무니까 그림자를 없애버리고 글자를 더 크게 위하여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좀 더 굵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화면을 채웠죠. 그런 다음에 이 글자가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표현에 가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표현에 갑니다. 이 표현에 가서 키네마스터의 어떤 곳에서는 표현 대신에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표현에 가서 저는 여기서 스퀘싱 있죠. 스퀘싱 스퀘싱을 하면 좀 미리 움직이죠. 스퀘싱을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스퀘싱을 선택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제가 지금 현재 이 길이를 줄이겠습니다. 어느정도로 줄이느냐 하면 한 2.9 정도로 이렇게 갖다 놓고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 그리고 글자도 2.9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처음에 사진이 나오고 글자가 나왔죠. 이 사진의 길이가 보세요. 사진이 조금 너무 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사진은 그러니까 한 1초 정도 거의 됐죠. 다음에 글자는 조금 더 늘리겠어요. 글자는 조금 더 늘리면 2.6 정도 2.6 2.8 정도 됐어요. 글자도 이렇게 늘리고 자 그럼 프레임 시켜 보겠습니다. 사진 나오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걸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 터치해서 출력 터치합니다. 자 그럼 출력이 됐겠죠. 다시 뒤로 가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가면은 이게 아까 이 엑스포트에 조금 전에 출력한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저장해서 자 플레이 해 볼게요. 사진 나오고 글자 나오고 또 사진 나오고 글자 나오고 이렇게 반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6초까지니까 지금 현재 5.7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출력해 가지고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걸 출력합니다. 자 출력하고 내보내기 해야 되겠죠. 내보내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카카오톡 여기에서 여기 카카오톡의 이 부분 친구들 있죠. 친구 친구 있는 이곳을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자기 자신의 프로필 있죠. 프로필 여기서 가면 자 여기에서 프로필을 바꾸려면 하단에 보면 프로필 편집이란게 있죠. 지금 화살피로 깜빡깜빡하고 그런거 있죠. 이거 프로필 편집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프로필이잖아요. 프로필의 여기 사진 있죠. 카메라 카메라 이걸 터치하면 프로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필 사진 동영상은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하든지 두번째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가져오든지 혹은 치즈로 움직이는 프로필 설정 해놨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두번째에 있는 앨범으로 사진 동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한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든 것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니까 여기 끝에 보세요. 여기 6초로 되어 있죠. 그리고 6초까지만 가능합니다. 길이가 6초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6초 이내로 아까 만들었죠. 프레이드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서 확인을 또 눌러줍니다. 여기 확인했죠. 제일 위에 여기 확인했죠.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여기 보면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동적인 동영상으로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 있죠. 배경은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과 같이 간단한 단순한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배경은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카메라 있죠. 카메라 이걸 터치해서 배경을 넣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배경도 세 가지가 있죠.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각각 스토리에서 가져오기 치즈로 동영상 촬영 저는 제일 위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배경도 동영상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작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작한 것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배경 화면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소개하는 글도 넣고 사진도 넣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키네마스터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제일 최상단에 확인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확인을 또 한 번 더 터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시 확인을 터치해서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배경에 동영상이 들어가고 배경에 동영상이 들어가고 프로필도 동영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여기 완료 있죠. 이걸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자 완료를 눌러주었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배경과 프로필이 다 동영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가 화면에 표시될 텐데 그 화면에 표시된 아이디를 등록해서 친구 등록해서 저희 이와 같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아이디가 화면에 표시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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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디가 화면에 표시될 텐데